웬타이 바우타 원타이 보탑은 명나라 홍무 20년, 서기 1387년 H1에 세워진 3개의 석탑 중 하나로, 전쟁 속에서도 유일하게 손상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온 명나라 시대 석탑입니다. 높이 세워진 원타이 보탑은 화강석을 탄탄하게 쌓아올린 5층 탑으로, 탑의 형태는 아래에서 위로 점점 뾰족하게 세워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해하는 사람들의 지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문성 쪽을 향하고 있는 처마 밑으로 글귀와 그림이 새겨져 있고, 탑 밑에 반석의 명나라 만력 35년 위 유명 서예가의 글과 함께 작고하신 동양화의 대가, 장대천 씨가 쓰신 국위 금탕이라는 글이 남아있어 국가 유적지로 지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